일단 뭐 내년 지금 시장을 들어가기 전에 지금 올해 이제 많이 올랐고 그렇죠. 아까도 뭐 앵커 오프닝에서 지금 뭐 역대 초대 지금 상승이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올 한 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참 놀라운 거는 지금 연말쯤에 이렇게 뭐 조정이다 하락이다 이런 시그널들이 끊임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문가들의 거의 한 80% 이상은 내년에도 또 올라갈 거다. 자 이런 전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고 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약 한 50에서 60% 이상은 아 내년에도 더 올라갈 것 같아.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전망은 지금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렇지만 이런 뭐 전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죠. 내년 한 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전체적인 이제 전망 뿐만 아니라 그런 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 지금 뭐 내년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자 일단 올해와 같은 그렇죠. 올해와 같은 내년은 그렇죠. 이런 불장까지는 아닐 것 같다.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. 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3%대 물론 이거는 뭐 그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많은 기관. 자 올해가 지금 그 지금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 약 한 12% 정도 얘기를 물론 뭐 다 끝나봐야 이건 뭐 아는 거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약 한 12%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간기관에서는 약한 최대 16%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올 한 해 이제 올랐던 게 그러니까 12%에서 16%면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불장이었잖아요. 진짜 뭐 안 오른 곳이 없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평당 아파트 가격이 무려 그렇죠. 이제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에서 얘기한다라면 33평이면 거의 16억 5천 정도가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서울 안에서는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현실인데 자 여기에서 내년에 무조건 뭐 꺾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또 올라갈 것 같다. 그래서 뭐 지금 작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약 한 3% 정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높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 6%에서 뭐 9%까지. 자 어쨌든 올해 같은 2021년 같은 이런 지금 뭐 거의 한 두 자릿수 상승 이런 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 상승 정도는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전망들이 좀 대부분이다. 자 그렇지만 지금 올 한 해는 서울과 경기와 인천 특히나 인천이 올 한 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. 지금 아파트 기준 했을 때 거의 한 해의 30% 이상이 올랐으니까요.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수치가 되겠는데요. 자 어쨌든 간에 서울, 경기, 인천 뿐만 아니라 지방광역시 또 많게는 지방 중소도시까지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한 해였는데 자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쪽 같은 경우에 지금 빠르게 지금 씻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. 자 여기에다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역에서 지금 하락 쪽에 지금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서울 안에서도 그렇죠. 단지들에 따라서는 지금 뭐 전 고점 대비해서 한 1억에서 1억 5천까지 빠지는 이런 단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보자라면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,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. 자 그리고 내년 한 해를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라면 내년은 상저하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낮고 그렇죠. 좀 오른폭이 있더라도 좀 상반기에는 좀 낮고 하반기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저하고 이런 어떤 시장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뭐 어차피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지금 뭐 계속 대선 후보들이 쏟아내는 이 부동산 완화에 대한 공약들도 그렇고 또 실제로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. 아 이럴 때는 좀 왠지 좀 그 뭐 다출액자 양도세 준 것 또 좀 많이 완화해 줄 것 같다가 또 상대방에서 이렇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3월까지는 좀 움직이기가 굉장히 나쁘고요. 자 그 다음에 왜 상반기 3월인데 상반기라고 했냐면 지금 만약에 어떤 대통령 그 정책이나 뭐 공약들 이런 것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또 법을 바꾸는 거는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고 또 합의가 되고 그것이 법제화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. 자 그렇게 따져본다라면 상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에는 계속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망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결국 매도자들도 매물을 막 쏟아내기가 어렵고 매수자들도 선뜻선뜻 또 매수를 하기에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거래 절벽 상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러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은 뭐 금매가 아니라 정말 극금매 이런 수준에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거래가만 조사를 해서 실거래가 대비해서 변동폭을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부동산 시장 전체가 거래 자체도 좀 뜸할 뿐더러 관망을 하고 가격 자체도 조금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합은 보합이 돼 약 보합 쪽이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봤고요. 자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상승 쪽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. 어쨌든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에 한시적이든 계속이든 어쨌든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반기 중 가자라고 본다라면 지금 임대차법 지금 개정 있잖아요. 이게 지금 2년째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이것이 어떤 시장에 또 그렇죠. 전세가를 많이 올리는 그래서 전세가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그렇죠. 매매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반기 쪽에는 상승을 하는데 결국은 지역의 편차에 따라서 좀 나타나는 국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겠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전략을 짜보면 동일 매매 수급권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것이 매수업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같은 생각이거든요. 그러면 차익을 실현한 후에 금매로 좀 갈아타서 오히려 내 거는 좀 비싸게 팔고 그렇죠. 좀 싼 거를 잡자. 이런 전략들을 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내년 보면 DSR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하고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아파트하고 실제로 대출에 대한 조건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특히나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출 부분을 잘 체크하셔라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. 그리고 또 지방이나 수도권 쪽 외곽 지역으로 많이 올 한 해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이 외곽 쪽으로 갔던 분들이 지금 외곽 거를 좀 팔아서 중심지로 지금 갈아타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겠다. 특히나 중심지 쪽에서 금매가 나오는 쪽을 많이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다주택자 완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그렇죠.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결국은 지금 많은 분들이 주택 수가 많기 때문에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생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데 그것이 절세뿐만 아니라 그렇죠.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내년 한 해 갈아타기뿐만 아니라 저는 좀 버티기 쪽도 무조건 갈아타려고만 하지 마시고 버티는 쪽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. 일단은 정치적인 후폭품 그렇죠. 대선 결과라든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. 그 출렁일 때마다 계속 거기에 반응해서 급하게 행동을 하다 보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조금 신중하게 한쪽으로는 좀 버텨보는 것도 좀 좋겠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절세 부분을 좀 이제 많이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까지는 계속 주택 쪽 특히 아파트 쪽만 계속 과도하게 우리가 한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정말 투자를 해왔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비주택 쪽에 그렇죠.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보는 것 그러면서 조금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종부세 부분 때문에 그렇죠. 절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. 이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. 자 지금 올 한 해 가장 많이 그렇죠. 지금 뭐 검색어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패닉바잉이다. 그렇죠. 자 이게 뭐 공황 수준에서 아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내가 집을 못 살 것 같아 라고 해서 정말 뭐 영끌이다 뭐해다 해서 패닉바잉을 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나 지금 뭐 이자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 또 아니면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렇죠. 좀 버티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. 자 그런데 패닉바잉을 했다가 만약에 패닉셀링 그러니까 공황 상태에서 파는 이런 사태가 생기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팔 때도 그렇고 살 때와 팔 때 어마어마한 거래 비용이 들어갑니다. 세금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죠. 자 그래서 내가 어차피 집 한 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좀 계속 있을 거다 그러면 조금 등락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패닉바잉이든 뭐든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면 그렇죠. 패닉바잉이 패닉셀링으로 이어지지 않게 한 번 또 부동산이라는 거는 호흡이 긴 투자거든요.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버텨보는 것도 좋겠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